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성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아 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말해왔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왕우도 왕 옆에 앉아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선을 몇 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선을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로루스를 하던 안문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한 주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이제는 봄의 기운도 완연하고 봄비가 내리면서 세상이 생명력으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기를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능력으로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배들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누에미아 2장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누에미아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였는데 오늘 2장 말씀은 누에미아와 아닥사스다 왕의 대화로 채워져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죠. 제국의 왕입니다. 또 그 왕을 보필하는 중요한 유직, 술을 맡은 관원 바로 누에미아입니다. 누에미아가 참 유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아서 관리하던 것을 보면 참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서 누에미아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안색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 크게 불편했던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고을이 소실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누에미아는 근심하고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이야기를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에미아라면 아닥사스다 왕이 물었을 때 내 고민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을 수 있었을까? 누에미아의 지금 고민은 그냥 고민이 아닙니다. 신앙적 고민이고 또 신앙적 고심입니다. 내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전이 있었던 그 땅이 무너져 내렸다. 그 땅이 재건되기를 희망한다. 나의 신앙의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온전하여지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누에미아의 고민이었던 것이죠. 이 고민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털어놓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담담하게 털어놓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왜 안색이 좋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에미아가 대답합니다. 또 원하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누에미아의 지금 고민이 누에미아의 고심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점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심이고 결단인가 확인이 끝난 누에미아는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합니다. 사실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적 고민과 결단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심하게도 되고 걱정하게도 됩니다. 내가 이 결단을 내렸을 때 이 신앙적 고백과 결단을 내렸을 때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혹은 무너지지 않을까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걱정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누에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일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도 해주었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도 해주었고 또 누에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벽을 재건하는 것 고우를 정비하는 것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풀 서포트 해주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해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 이것이 오늘 2장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셨음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결단의 자리에 있다면 신앙적 고백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배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뜻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해야 할 때 이 말씀 앞에 내가 결심해야 할 때 주님 나를 더욱 붙드셔서 예비하신 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배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